앞이 까매지면서 빨라게 데피고 딱 나왔는데 핑 돌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바닥 찬 바닥에 좀 누워있다가 그게 두 개로 보이는 거예요 중심 순간은 중심이 있고 뒤로 넘어져서 그걸로 한번 허리까지 한번 풀어져서 그러니까 우리 한번 크게 다 치셨잖아요 조진이 형들은 약간 허당기가 뿐이네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이럴 줄 알았어